자네, 이나랑 왜 결혼했나? 그럼 형님은 왜 이나 씨랑 헤어지지 못하셨어요? 구원의 빛은 두 달이 더 지나서야 왔다 아내다 왔다 아내의 숙제는 간단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 아내는 어린이들 여하에 오신다 아내의 숙제는 벽에 오신다 흐린 polls 이 사실 차입니다. 귀신해. I don't think twice is all right. 빡게 벗고 비 맞아 봤나? 아니요. 아니, 형님 그런 힘이 있으세요? 아니? 아, 치마. 죽었어, 아직은. 집은 2층 집으로 하고 당연히 1층은 우리 거고 밥은 밥도 따로 먹어야지.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머릿속은 벌써 그림을 그려보고 있었다. 형님, 들어가셔야죠.